리그 재개되면 제리가 있는 버전이라고? 진짜요? 아 이게 이렇게 되냐 템이 약하네 템이 약하네 형 크흠 ㄷㄷ 아니 이게 이렇게 되지나? 어휴가 없네 룰루가 나랑 너무 안 맞는다 룰루는 방송 중 룰루는 방송 중 룰루는 방송 중 윌루야 뭐 좀 해봐 이게 진짜? 미친구 아우 참 가 아 씨바 이거 안가? 이건 안가? 어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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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지였따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쳐치겠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러면 징크스도 풀이다 아 씨발 이걸맞네 아 씨발 쓰레기 같았다 어어? 어어? 아 어이가 없네 다른 그래브를 왔잖아 아 아 씨 개 불안한데? 아직 할만해? 어, 크락킹 있다보네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소화금 쌓이고 있다 집 갔다 오면은 된다 2번 턴에만 죽는다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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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아리는 흠 아리는 몰랐네 흠 아리는 몰랐네 섹시 연휴 라떼 아 C 왜 그러냐 왜 그러냐고 안 그래도 되잖아 미드 지켜내 징크스를 1콘 내주면 이긴다 애니가 징크스 1콘 내면 이긴다 나이스 오 씨 아 진짜 씨 아 이 쩌놈이 야 이거는 개즈랄이다 이득 이득 지켜야 되는데 어이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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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어이구 아이구 아리 씨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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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개무섭네 어 제발 가이스 이게 되네 왠이 안 꺼내줬다 좋은데? 주포를 갔네 마채 가볼까? 마채 줬나? 죽긴 했지만 한상금 먹었어 이걸 안 들어온다는 거는 상대팀도 지금 쫄아있다는 거 질투스가 선포를 멜봉 와가지고 질 차이는 많이 안 날 것 같은데 나 이 버튼이 ㄷㄷ 깜짝 놀란 것 같은데? 넵 다 사본 까버릴게 아잉 오우 쉣 아깝다 뭔가 되는 분위기였네 ... 지워지는 거 아니야? 안 죽었는데 흠 서로 자르기 아 좀 너무 아까운데 칠퓨터 흠 넘게 흠 흠 우리도 풀 써줘 그치 잡아 첫 게임은 한 것 같은데 해주나? 아우 왜 이렇게 아쉽니 하는가? 왜 이렇게 아쉽지? 뭔가 한 발 한 박자 아쉽네 너무 아쉬운데? 뭔가 잘했으면 다 쓰다 쓸 것 같은데 뭔가 한 특이 아쉽네 용용 아쉽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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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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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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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엔리 풀 때만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엔리 풀 때만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엔리 풀 때만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어이 씨발 아아 아리 개얼마나 아아 짜 아아 네네라 루셔라 툭 아예 ㅋㅋ 툭 툭 툭 툭 툭 툭 툭 툭